아 진짜 좀 재미없게 한다 근데 진짜 아 나 이런 얘기 안할라 했는데 진짜 재미없게 한다 아 으 와 근데 이거 이어폰 진짜 갈 때했다 이어폰이 선이 아 밖에 다 보이는데 여기 괜찮아 whilst 상당한 실력자 입니다. 상대 제가 알기로 상당한 실력자 인데요 방금 보셨겠지만 그래 봤자 요 그래봤자 입니다 접대 오늘 없어요 오늘 접대 없는날 접대하면 안되는 날요 아시겠죠 접대 없는 날입니다 접대를 할 때랑 안할 때랑 어떻게 차이 나는지 잘 보세요 뭐라구요? 누가 뭐 에어팟으로 바꾸라구요? 그러면 에어팟 던진다니까 습관이 이미 사람 습관이 무서워요 피스알기 썼는데 다하네 이거 안되겠다 아 이거 안되겠다 자 파워 끝 10대 0 예상만 하세요 예상만 제가 그게 되나요? 쉽게 쉽게요 지금 오늘 떴습니다 저 저 생각보다요 아 좀 이 하자 좀 나도 좀 플레이를 나도 좀 하게 해줄게 그 전에 접대가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확실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. 네? 네? 상대방한테 미션을 왜 거놔요? 상대방한테 미션을 왜 거놔요, 지금. 파겟 샷도 써버리면 이제 콤보 끝. 자, 이제 다 보인다. 자, 이제 뭐 할지 보인다. 자, 이런 느낌인가? 아, 이거 참을성. 참을성. 와, 이것도 참 나. 상대한테 미션 걸 때는 저한테 거시고 미션을 걸고요. 상대가 10선 하면 미션 실패. 이런 식으로 거시면 돼요. 들어가. 버그. 아, 두 번 안 속네. 조금만 참지 아깝다구요 이길 수 있겠는데요 이거 조금만 하면 해볼까요 아싸 기 뺐다 아싸 기 뺐다 아싸 기 뺐다 아 역가도 저거 안걸리나 늦게 때렸나 아 이거 피살기 조심해라 피살기 조심해라 아 아 아 이거 아 나 아이씨 아아 나 안돼 아우 때렸잖아 내가 먼저 아아우 아아 슬라이딩 안하네 아아 슬라이딩 아아 까비 됐다 한 세판이나 네판쯤 가면 이기겠다 오케이 됐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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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 레디이 고 하흡 그냥잡아버리기 모 시스템 있나요 그렇지 핫 핫 좋아요 simples 야 이거 기가막이 심리 아..아..이게 족가야 되기나 아..저..저..사정거리.. 장품을..여러분..이효리가 장품 쓰잖아요 그거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장품은 그냥..그냥..그냥 막으면 돼요 쉽게 쉽게 괜히 뭐 뛰고 하려다가요 중댕 뛰고 막 이렇게 할 필요없어요 그냥 막고 있으면 돼요 제일 쉬운거거든요 아이 간지러워..씨..목이 있나 절대 못먹은게 중댕 아 뭔데야아아.. 아 뭐하는거..씨.. 아..이거..이거..아.. 맞아라 와 이거 안맞나 상금해수버튼 추가버튼이 있는데 미션 성공버튼이 안보인다구요 그럼 제가 대신 성공 누르면 되나요 죄송한데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럼 제가 아바타가 되가지고요 제가 바로 누를게요 아 성공하고 누르라고요 3번 고구로는 합둬야 되겠다 이거 지금 이래가지고는 안된다 3번 고구로 할게요 조금 진지하게 하자 왜냐면 제가 테리로 이오리 잡는거 좋아하거든요 또 쏠 아 이거 두번아 안되나 밑에 하단 긁혔을때 핏살기 콤보 써야지 아 아싸 떨어질 때 바로 핏살기 안 돼 안 돼 침착해 아 아 아 오시 아 나 이유리 저거 없애라 저거 말리면 안된다 말리면 안된다 지금 흐름이 고고정 가자 자 주특기 중 여러분 고고전 주특기 제주 아이구야 모 미카이가 고고전 아직 됐다 됐다 이건 지금 안되지 자 좋아요 아 지고 싶다 지고 싶다 아 으 아 으 아 으 으plants 와 와 씨 잡기 Ranch 시작기 이거 와 0.0001초 와 crois lek 어어어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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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! 그럼 우와! 부를의 soc 한 sobie 아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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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and up! 자 이거 그만쓰라 하하하하 으아 이거uder 알면서 다가니 아 비싼게 쏙잘믄지 테리 왜 하냐고요? 테리 왜 하냐고? 넌 기다려라 심기를 또 건드려 바로 해놔게요 터로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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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벤합니다 타워스트림에 언급금지하고 예의를 지키세요 張艦 터로드 터로 터로 한 10선 한거 같은데 5선밖에 안됐나요 지금 아까 3, 3, 4번째 패턴 파워 끝났다 했는데 그 파워 끝났냐구요? 기억이 안나는데 아 진짜 패턴 아 아 진짜 설마 잠깐만요 설마 이거야 약한가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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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고고전 이기고 나서 크리스 한번 가보겠습니다 크리스 파워 끝 크리스 파워 크리스 파워 크리스 파워 크리스 파워 아 아 진짜 상성은 모르고... 캐릭터 특성론 알면 되지 않냐구요? 바로 뱀 할게요! 전국을 찌르면 바로 뱀요! 안썼다! 썼다! 아 저거 주특기인데 아... 나 지금 아는데 저거... 와 저건 비효리의 사기같은 기술인데... 아유... 아아이 다잇... 좋아! 약손 좋았다! 약손 딱 기다려봐! 좋았다! 자자! 장품쓰고 가는 척하면서 안가고... 아 무기심쩍 수만큼 하고 있는데 잡노... 좋았다! 방금 좋았다! 아 좋았다! 좋았다! 야... 약발나올때 바로 피썰기요! 약발나올때 바로 피썰기요! 네네 맛있습니다! 야아... 안썼다! 그만 약발 깔... 야 그만 약발 깔아라! 야아... 나 이거 이겨야 된다! 무조건... 무조건 이겨야 된다! 너무 아깝다! 이거 지금... 아 씨... 그걸 왜 쓰는데... 아... 나 이상한것도 할라한다... 아아... 왜... 괜찮다! 요번판 에너지 좀 많아요! 제가 일부러 기를 좀 많이 남겨놨습니다! 진초 갑니다! 기 어디갔노? 잠깐... 한개... 두개야 안 있었나? 아 두개 안 있었나 이거? 기 어디갔노? 아... 고루 파악 끝났나? 고루를 완전히 파악해버렸나? 이러면 안되는데... 띠용님! 아... 이천원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자... 이겨 볼게요! 이겨 볼게... 아... 레디 고! 레디 고! 레디 고! 레디 고! 아아 나 죽어 오시 Power attack! Power attack! 어? 기가 왜 이리 많아? 기가 왜 이리 많나요? 기가 왜 이리... 기가 왜 이리 많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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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볼을 1번 하면 돼요 1번 하면 된다고 보세요 아 진짜 좀 재미없게 한다 근데 진짜 아 나 이런 얘기 안할라 했는데 진짜 재미없게 한다 아 아 진짜 아 모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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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형 얼마나 맞은 거예요 벌써 포장을 지치셨네 바로바로바로바로바로 그 아 아 아 시끼시끼 빠시끼님 5개월 구독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표정이 좀 지친 것 같다고요 전혀요 전혀 전혀 자 상대가 지금 아 10 대 0으로 이제 이겼구나 싶을 때요 제가 여기서 1승을 바로 가져갑니다 자 자 집중력 여기야! 12! 12! 12! 18! 띠용님 슈퍼채팅 2,000원 감사합니다 한화경 손가락 다시한번 보여주십시오 하나 안보이는것 같은데 띠용님 2,000원 소원 감사합니다 손가락요? 아 이거 이거요? 2,000원 마지막 장난치지 말자 정말 장난치지 네? 2,000원 바로 그 5연승 누가 한대요? 죄송한데 근데 죄송한데 5연승 누가 한대 했습니까? 누가 5연승 한대 했나요? 제가 언제 누가 5연승 한대요? 아이씨 이어폰 뱀짓구요? 아 그 슬라이딩 하지마라니까 재밌게 좀 하자니까 아까만 또 계속 재밌게 하자고 한번만 잡혀라 진짜 한번만 잡힌이 모른다 한번만 잡힌 10갈리 한 번 더 판왕님 제가 레슨 하고 싶은데 생각이 있으시냐구요? 제가 지금 누구한테 이거 킹오브 배울 실력입니까? 누구한테 지금 배울 실력이에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